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용한 거는 이 마이크로폰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을 올려줄 수 지금 한 2시에서 2시 한 2시 반 정도까지 올려줘서 제가 작은 레벨은 충분히 증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을 충분히 벌 수가 있었어요 페이도 똑같이 여기다 맞춰 놓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높은 출력의 악기라든지 여러가지 출력이 높은 그런 아웃풋 프로세서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경우에는 사실 레벨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서도 레벨이 충분히 과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믹스를 해야 돼요 다른 채널들과 함께 적당량의 레벨로 믹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나 외부 아웃으로 보내주는 여러가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채널들은 충분히 레벨을 확보하게 돼 개인을 올려줘서 개인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내려오면은 내가 이거를 조절을 거의 올릴 수도 없고 이거를 믹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융통적인 부분 안에서 나한테 제한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될까요? 입력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면 개인 이 위쪽에 버튼이 뭐라고 써있냐면 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. 패드라고 써져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다른 믹스에 따라서는 뭐 마이너스 이십 디비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숫자가 이십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자 이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게 되시면은요. 패드 마이너스 이십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마냥 그 숫자만큼의 디비만큼 상대감만큼 레벨을 어떻게 돼요? 그래서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. 들어오는 입력 레벨을 충분히 줄여준다라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너무 큰 레벨의 출력 레벨이 들어왔었을 때 이 패드를 눌러주시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죠? 순간적으로 충분히 들어오던 레벨이 많이 소리가 레벨이 줄여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죠? 패드 0에서 제가 다시 보정을 할 수 있는 제가 믹스할 수 있는 범위를 이 개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패드의 스위치의 역할은 믹스에도 있고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시는 악기 밑에 DI 박스에도 이 패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과하게 들어오는 레벨 그 다음에 내가 믹스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과한 레벨 때문에 제한적으로 내가 믹스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이런 경우에는 이 패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레벨을 조금 안정화시켜주고 원하시는 것만큼 올릴 수 있는 이 기능을 했었을 때 이 패드 버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실질적으로 볼까요? 레벨을 한번 이 정도 제가 레벨 마스터 올려놓고서 마이크가 뜨고 있죠? 이 상태에서 제가 패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. 하나 둘 셋 이 정도 뜨는 거에서 패드를 눌러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시면 어떻죠? 두 개, 세 개밖에 레벨이 안 떠요. 그죠? 다시 제가 패드 버튼을 빼볼게요. 이러면 하나 둘 셋 레벨이 엄청 뜨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. 자, 간혹 교회에 따라서 그 패드 버튼을 잘 모르시고요. 여러분들이 버튼이 있는 거니까 일단 눌러보고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일단은 눌러놓으신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1번서부터 20번이 모든 전체 채널에 다 패드를 일일이 다 눌러놓으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어와요. 레벨이 되게 조금 나와요. 그래서 거의 뭐 맥스로 돌렸는데도 레벨이 충분히 한 세 칸밖에 안 떠요.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패드를 빼는 순간 어떻게 되죠? 오버드롭이 되실 거예요. 그죠? 뭐 다른 건반들은 이렇게 다 눌러놨을 때 소리 그래도 조금 나왔었는데 마이크는 맥스로 돌려도 원할 만큼 안 들어온다. 다 어떤 실수에서 있는 거냐면 이 패드 버튼을 여러분들이 잘못 누르셔서 그런 경우입니다.